생김새는 허스키가 좀 쎄 보이는데 순하네요? 되게 엄청 순하네요 아, 지가? 네 그라봐 허스키가 이름이 뭐냐면? 슈키요 네? 슈키 슈키 슈키? 슈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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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슈키? 얘는 사람을 별로 사람한테 팔고 네, 독립적인 개라서 성격 자체가 필수 흉, 곰이야 슈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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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격이 편안한 애라서 느긋하고 차분한 애라서요 쟤 반응을 안하네 왔어요 아저씨 햄있어요 햄? 눈이 양쪽 색까지 다르나요? 오드아이라 그래요 저렇게 다르기도 해요? 네 멜라린 색소 차이 때문에 그래요 석연종에 많아요 고양이들은 꽤 봤는데 양쪽 눈이 호스키도 오르타나 괜찮아? 괜찮아 놔두세요 괜히 허세 부리고 있는데 쪼레비면서 허세 부리고 나는 이렇게 올라타는 걸 좋아하는구나 왜 침 흘리고 있어 만덕이 긴장했어요 긴장했어요 포토콜리 얘가 대장이에요 여기 포토콜리가요? 포스키가 대장이 아니라 제가 대장이에요 얘가 대장이에요 그래요 포토콜리 체형이 얘가 좋은 체형이에요 까만에 걔는 저 정도 돼야 돼요 정상 저게 정상 체형이에요 약간 말랐다 싶은 얘가 아주 몸이 가겠구나 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걔들은 편하게 그래야지 부상도 덜 있구요 수명도 길어집니다 몸이 진짜 가겠구나 예예 똑똑하구나 이거 친구 새로웠나? 예 대장 존경심을 표하네요 만들기가 그래요? 예 고개 살짝 돌려주면서 냄새 맡아요 그러니까 똥꼬 고추 냄새도 맡겨지고 인사 끝난 거예요 벌써 얘가 싼 오줌 냄새 맡고 있어요 아까 만디가 들어오면서 싼 오줌 어 이거 새로운 냄새인데 얘는 몇 살이에요? 저 대장이라면 대장이 지금 일곱 살이요 일곱 살이요 예 으쩍해 의쩍하죠 동원이야 일곱 살 안 먹어보이는게 예 그쵸 건강하게 보이죠 네 네 다섯 살 밖에 안 먹어 예 얘도 올 때 엄청 고도비만이었어요 예 서스키 서스키 등이 지금 한 두 배 정도 됐었어요 5분 이상 못 뛰어요 힘들어 심장에 부담가고 그러니까 지금 다이어트 해가지고 열심히 뼈서 허리라인도 보이고 잘 뛰어다녀요 아 아 개들한테 진짜 비많은 적입니다 음 레오야 레오 또 똥 받아먹을 스키똥 이렇게 맛있니 어? 연석아 네 여기가 레오예요? 예 여기가 레오예요? 예 여기가 레오예요? 아 아니면은 이웃 동네 개들이 순찰 나왔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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